약간 이거는 진짜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. 어 이게 뭐야? 바로야? 향론가? 사장님도 저 가치를 모르시겠어요. 그런데 우리 가격에 맞춰 주시겠다고 해서 주시는 거예요. 아 이게 노기스러웠어.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. 어 프레쉬가 나왔어. 프레쉬가 나왔어. 무게 쟤야 될 것 같은데. 자석 붙여봐야 될 것 같은데. 선생님 제가 붙여야 되는데 자석 붙는지 한 번 님한테.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구매했어. 자석 붙이지 마세요. 아니 이걸 왜 붙여요. 이거 왜 붙여요. 아니 똑 소리가 왔어. 아 깜짝이야. 자석이 붙네. 아 깜짝이야. 네 깜짝 놀랐네. 야 이거 궁금하다. 야 이거 궁금하다. 야 이거 궁금하다. 야 이거 궁금하다. 야 이거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이거는 진지합니다 사장님도 저 가치를 모르시겠대요 근데 우리 가격에 맞춰 주시겠다고 2천원 2천원 내 형 여기에 갖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어?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거 13,000원에서 왔어요 엄청 오래된 거 아닌데요? 한 10년 됐네요 10년이요? 10년이요? 근데 이렇게 논리 틀어져 이게 10년이 아니 러닝닝 시작할 때 같이 태어난 거야? 10년이나 그러면 이건 체력이기 때문에